좋아요, 구독 네, 미국이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요. 미국도 돈이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좀 크루도 오일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보다는 그리고 또 주말에 회의도 있겠지만, 100플러스 회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차트 위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흘러갔습니다. 제가 매수는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양훈 하단에서 거기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은 딱히 자리는 없지만 지금은 자리 없거든요.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를 받아볼 만하지만 조금 더 내려오지 않고 올라온다고 하면 매도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오펙 회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 시즌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건 소비, 제조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원유도 더 이상은 이슈몰이 하기도 힘들죠. 이슈몰이 하기도 힘들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90달러까지 다들 전망을 했지만 90달러를 막상 거의 눈앞에 두고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86달러까지 찍었죠. 그리고 하단에는 76, 77이 데드라인입니다. 거기 빠지면 60대, 70 초반, 그러니까 70달러라는 60 후반, 67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유국들이 참 많이 어려워집니다. 부유한 산유국 말고 가난한 산유국들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 한다 해도 하는 놈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감산해서 살짝 들어 올린 그 가격에 팔죠.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의해 보셔야 되고 아직도 오히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좀 아래, 박스 하단, 상단에서 중단에서는 위아래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신문에 감사는 했네. 또 뭐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원유 재고가 원유 재고의 중심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늘었네, 줄었네 거기에 1일 비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트레이더, 트레이더면 지금 이 차트, 아니면 이 차트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를 관건인 거고 내가 원유가 증가하네, 감소하네를 걱정하고 고민해도 그걸 제가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박스권이 있지 않을까 하단에는 76, 77, 상단은 80, 81 이 구간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특정 시간대까지 그 시간은 뭔가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박스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원유 재고 소식에 너무 1위 1위 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크루도일과 관련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박스 하단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주 24일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건 네, 이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박스 하단까지 여기 양운 하단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겠지만 힘이 없으면 다시 쪼르륵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일주일이 지나서 쪼르륵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당장 매수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파란 선이 122평선입니다. 그래서 77.20 00 그 정도가 122평선 자리고요. 그리고 76.50 이 존에서 일단은 매수를 받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스죠, 지금? 이 박스를 이탈할지 안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박스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받으시면 이게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이 박스 하단까지 이 의문 하단까지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80달러까지 그래서 이 박스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오늘도 박스 하단 근처에 왔죠. 그래서 지금 말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122평선 아니면 여기 76.4050 이 쯤에서 일단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매두세가 우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의문이고요. ADX도 살짝 꼬이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간 상태고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죠. 번갈아 가면서 MLCD도 그렇고요. 그렇다 그러면 박스권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박스 하단이 지금 2라인이죠. 2라인 2라인이고 그리고 상단이 2라인입니다. 2라인 그래서 여기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77.50도 나쁘진 않은 자리입니다.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여기서 많이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렸습니다. 한 6, 70 스틱 정도 들어 올린 자리고 그다음 자리가 77달러죠. 이 자리 그리고 그다음 자리가 여기입니다. 76.5040 이렇게 매수자리는 이렇게 세 자리가 나오고 매도 입장에서는 일단 79달러부터 매도를 칠 수가 있고요. 79 그리고 더 위로는 80이죠. 80 그리고 더 위로는 80.5060 이렇게 해서 매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선 긋는 거 차트 보는 거 그런 것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으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한 번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오셔서 보셔야죠.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무료니까 편하게 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차트 매매 차트 매매를 할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것보다 좋구나 아니면 내게 더 좋구나 판단의 기준이 또 설 수 있는 거니까 오셔서 많이들 동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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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